꼭꼭 씩 탐 모아보자 와아아아 와아 대박 와 너무 멋있어 어떻게 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 여기 한 명 들어가보실 분 들어가 보세요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엉뚱한 실험 영상 엉뚱한 실험 컨텐츠는 바로바로 이번에 그 겐지 무한 튕겨내기 아시는 분들 아실거에요 그 튕겨내기를 무한 튕겨내기 버그를 이용해서 모든 영웅 각각 다른 영웅의 탄창을 한번 튕겨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다른 탄창을 한번 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고고씽 갑니다 고고씽 자 여러분들 이게 방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웅을 한번에 못보고 이번에는 힐러를 먼저 힐러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힐러분들 다들 인사 한번씩 해주세요 하이 아 힐러분들 아 우리 마음 따뜻해진다 힐러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아 겁나 마음 따뜻하다 자 그럼 한발 한발씩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 무한 튕겨내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유튜브 최초죠 일단 루이시오 총알 모았고요 메르시 쏴주세요 메르시 총알 모았고요 다음은 루이시오 또 모았고요 다음 모이라 모이라 제대로 다시 제대로 모이라 제대로 자 모이라 우클릭 발사했어요 우클릭 님들 모이라 왜 이렇게 이상하겠어요 모이라 손가락 빠질 것 같아 모이라 에임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어 뭐야 탄 어디갔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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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막 사라지는데 나만 안 보여?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산이 손 밀대 손 밀대 와 쌓이겠다 쌓이겠다 야 나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쏴보세요 그냥 계속 쏴보세요 순서대로 쏴지마 계속 쏴보세요 자 일단 힐러들의 탄만 이렇게 모으면 이런 식으로 와아아아 자리야 풀게이지 같다 어 개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젠야타 총알은 한 발만 쏘고 나머지는 다 계속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힐러 하나 둘 셋 자 힐러의 총알을 모아 봅시다 루시우 베르시 모이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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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와 겁나 멋있어 어떡해 와 이거 진짜 와 진짜 와 힐러의 총알을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 대박 완전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힐러들의 총알을 모아서 체력이 3000인 로드워그 그리고 받는 피해가 10%인 로드워그를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모을 만큼 모으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한발사 자 모을 만큼 모으시고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 보세요 아 다 맞아도 이렇게 데미지가 별로 그렇게 달진 않네요 어 이게 받는 피해가 10%다 보니까 어 그렇게 데미지가 달진 않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힐러가 아니라 탱커 위주 그리고 수비용 위주 한때 수비용이라고 불렀던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보기말도 엄청 듬직하죠 다들 와 아니 이렇게 너무 듬직한가요? 이렇게 이렇게 분리벌로 모아놓으니까 되게 진짜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다 자 그러면 모두 준비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아보자 타넬 모아봅시다 야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와 진짜 멋있어 와 진짜 진짜 야 잠깐만 겐지 튕견대기 멈춰보세요 한 방에 다 죽고요 와 와 다 죽어 다 죽어 와 겐지 튕견대기 멈추면 바로 그냥 죽어프네요 자 이제 로드워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못보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탱커 영웅들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로비원, 메일, 디바, 오리사, 로드워그, 라임, 자리아, 레킹볼, 정클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체력 3000 그리고 받는 피해 10% 로드워그로 한번 맞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을 모아주세요 산 모으겠습니다 산 모으고요 화영간타 계속 발사하세요 화영간타도 계속 발사 화영간타 계속 발사하세요 라인하르트님 자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세요 과연 어 잠깐만 이거 무효 아 겐지가 먼저 죽었어요 어 무효 무효 어디갔지 자 여러분들 어 겐지님들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1 2 3 출발 모아 산을 모아라 탄 모아 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화영간타 두번째 날아오는 순간 들어가세요 자 두번째 날아오는 순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날아오는 순간 들어가세요 과연 와아하하하 와 이게 뭐야 왜 날아가지 계속 또 들어가봐요 또 들어가봐요 이게 정클에 튕겨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 같은데 와아 쟝클 이거 와 와 이게 받는 피해가 10%라서 탱커형들도 네 아 정클에 튕겨내기가 좀 컸다 어 정클에 탄 꺼짐이 좀 컸다 까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딜러 위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와아 와 겁나 쎄보여 진짜 아파보여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진짜 어벤져스 아 저거 뭐야 ㅋㅋㅋㅋㅋㅋ 자 준비해서 지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탄을 모아보자 야야야야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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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와 이거 뭐야 진짜? 아 이거 무슨 경우가 와 와 와 진짜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겐지 시점을 생각 못했어요 겐지 체력이 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러 그대로고요 딜러 총알에 맞아주는 겐지의 모습을 볼게요 퀴딩님의 튕겨내기 멈추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발사 뭐예요 퀴딩님? 아니 와 지금 멈추면 어떡해 와 진짜 아 퀴딩이 싹아 진짜 와 진짜 저 분명히 튕겨내기 했는데 그냥 멈췄죠 셋에 셋에 멈춘 거 맞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원에 가주세요 준비해주시고 갑니다 하나 아 오케이 버그 준비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발사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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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퀴딩님 많아 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와 와 이게 이게 겐지 없어졌어요 겐지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지는데 어디갔지 이게 진짜 받는피해가 100%면 진짜 금방 죽네 와 와 와 여러분들 이번에는 받는피해 10% 체력 3000 로드허그 뚫어보기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모아보자 게임도 튕겨내기 화이팅 죽으면 안돼 자 갑니다 모아주세요 탄을 계속 모아주시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거 곤이가 해 또 나와 안이가 아니에요 나와 게임을 못하는걸로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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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과연 체력이 어떻게 될것인지 일단 모을때까지 계속 모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가주세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? 뭐지? 많이 안아프네 아 엄청 아플줄 알았는데 아 갑습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안했던 영웅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재미숲팍한 영웅들 재미숲팍한 영웅들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발사해주세요 탄을 모아봅시다 와 와 와 진짜 완전 귀여워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모든 영웅 탄보기 와 와 겐지 사라지는거 보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세 명에서 한번 모든 탄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발사해주세요 영웅들의 각각 다른 탄을 모아봅시다 와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 너머 와 대박 와 와 와 이거 진짜 왜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못했지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시도를 와 와 엄청난 실험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찐막으로 진짜 핵찐막으로 딜러들 위주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준비해주시고 탄을 모아주세요 고고씽 탄 모아보자 와 와 와 대박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 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 개멋있어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들 장난없다 여기 한 명 들어가 보실 분 들어가보세요 와 와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엉뚱한 실험 영상 모든 영웅 탐모으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네요 와 타스에 보도하실까지 기브라 커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빠 와 빠빠 빠빠 됐다 퇴근 예지 딱 이쁘야 에피소드 이쁘게 엽 이쁘게 엽 그 그 그 엽 아 아